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유레드 예를 들어 갑니다 여기 다리 건너면 왼쪽 구독자 요청 레드 상세가 이득 여기서 한번 쉬시고 경찰만 보시고 오늘은 비가 온 뒤라 노면이 좀 젖어 있어요 자 유레드는 더 라인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첫번째 데크가 나오는데 우리는 웨이브 그래서 좀 넘어가 주시고 그 짧은 코너 자 여기서 오면 어 잘 타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위를 놓고 타세요 이렇게 바위를 놓고 근데 우리는 요쪽 그 다음에 여기도 두번째 왼 오른쪽으로 가면 좀 쉬운 코스 왼쪽으로 가면 좀 드랍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내려와도 두 갈래 입니다 두 갈래 오른쪽으로 가는게 제일 편해요 왼쪽으로 가면 저기 앞에 보이는게 낙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고 낙차 다음에 나무뿌리 낙차가 또 있어요 그 오른쪽으로 가시는게 좀 편하시고 좀 자신감이 붙으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돌 보이죠 이렇게 떨어져요 푹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여기는 뱀처럼 꺾여야 겠거든요 짧은 쇼코너로 여기는 요령이 뒷브레이크를 잡고 좀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좀 편하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서 돌면 남아요 여기는 쏘는 구간이다 그냥 그냥 달려 달려 쏘시고 여기서 좀 죽여요 왜냐면 여기 합류되거든요 여기 보면 합류되 여기서 보고 천천히 가시면서 보고 없으면 그때 똑같이 들어와서 원래대로 타시면 됩니다 한 번에 amusing 한 번에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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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